이번 시간은 분수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프를 똑같은 크기로 3개를 나눕니다. 똑같은 크기로 3개를 나누는 것을 3등분 한다고 말합니다. 그 3개로 나눈 테이프 중에서 하나의 분을 원래의 크기의 3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분수는 선을 먼저 긋고 다음으로 밑의 숫자, 마지막으로 위의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어떤 테이프여도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1미터의 테이프를 사용해 연습해 볼까요? 1미터를 3등분합니다. 1미터의 3분의 1은 3분의 1이라고 적고 3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금 전과 다른 테이프를 사용하여 연습문제를 풀어 볼까요? 그림의 테이프의 길이는 1미터를 3등분으로 나누는 것 중에 2개분입니다. 즉, 3분의 1미터가 2개분 있습니다. 1미터의 3분의 2를 3분의 2미터라 적고 3분의 2미터라 읽습니다. 조금 전에 학습한 3분의 2와 같은 분수는 선의 밑의 수를 분모라고 하고 선의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 합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 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 보세요. 문제를 다 푼 뒤에는 재생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은 위에 테이프를 5개 나눈 것 중 2개분이기 때문에 5분의 2,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